국세청이 고액 체납자들이 숨겨둔 재산을 추징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올 10월까지 2조 5천억 원이 추징됐는데 올해 역대 최고액을 기록할 걸로 보입니다. 권영인 기자입니다. 국세청 조사원들이 체납자에게 문을 열 것을 요구합니다. 답이 없어 결국 강제로 대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집안에 있던 한 여성이 욕설을 하면서 강하게 저항합니다. 이 체납자는 상가와 부동산 등을 매매하고도 양도소득세 수십억 원을 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국세청 조사원들이 9번 잠복한 끝에 자녀가 운영하는 법인이 빌린 집에서 지내는 걸 확인했습니다. 집안을 수색해 자녀 명의로 구입한 유명 화가의 그림과 조형물 등 5억 원 상당 12점이 압류됐고 명품 핸드백 18점과 현금까지 압류해 총 6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또 다른 체납자는 땅을 팔고 내야 할 양도소득세 수십억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잔여 명의로 된 계좌로 돈을 보낸 뒤 현금을 뽑아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잔여 명의 집에서는 5만 원권 현금 다발이 김치통에 가득 채워진 채 발견됐고 골드바 등 총 11억 원이 징수됐습니다. 재산 은닉을 도운 체납자의 자녀와 며느리 등 일가족 7명이 고발 조치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번에 호화생활 체납자 399명 등 총 696명을 대상으로 체납세금 추징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최근 체납자들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올 하반기에만 287억 원의 가상자산을 압류했다고 국세청은 밝혔습니다. 지난 10월까지 추징한 체납액은 모두 2조 5천억 원으로 올해 역대 최다 징수액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권영현입니다. 1, 영이랑 Partners 1, 영Ἔ 3, 영어